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 that은 who, whom, which 대신 쓰일 수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people whom, that, they hired, had a high school diploma. Diploma라고 하는 것은 졸업장이라고 하는 뜻이죠. Hire는 고용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문장 보세요. The people who, they hired, 요쪽 부분에서 들어갈 위치는 그렇죠. Hir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 역할입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품을 쓰게 됩니다.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품 대신에 여기서 대신 쓰일 수 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다른 문장입니다. Here is John's star, which tore up a flower bed. Flower bed, 꽃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tore up, 태어죠. 태어, 토, 톤, 찢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는 우리의 꽃밭을 파헤쳐 놓은 것,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꽃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존의 개다. 존 수도 관계대명사 절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토, 동사의 주어가 없네요. 주 역할을 합니다. 사물이니까 휘치가 되겠죠. 이때 이 휘치 대신에 관계대명사 됐을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됐은 선행사 앞에 the only, the very, the same, 서수, 최상급, 부정형용사 이러한 표현들이 있을 때 대체로 됐을 씁니다. 언제나 반드시 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 보시면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the only man, 유일한 사람이다. 원래는 death 대신에 부가수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선행사를 강하게 수식하는 the only가 있기 때문에 death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튼은 여태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다. 자랑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최상급이 있죠. 이때는 대체로 death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침칫한 아 그 사람 뭡니까? 푸죠. 의문대명사가 선행사로 쓰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명사 를 씁니다. 선행사가 바람이면 푸, 물 혹은 사물이면 피치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짬뽕으로 나오면 이때 됐을 씁니다. 이제도 반드시 그래서 관계대명사 됐을 썼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됐을 썼습니다. 강으로 빠진 자동차와 운전자는 사물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됐을 썼습니다. 관계대명사 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왓 그 자체 속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은 that which the thing which all that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뜻은 뭐 뭐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 뭐 하는 것 명사죠? 따라서 왓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전은 명사절입니다. what he is studying now is very important. 왓이 이끄는 절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그럼 이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주어 역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사절입니다. 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this is what he wants to do. 이것이 그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what이 이끄는 절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라. 이 덩어리가 이 동사의 for로 쓰이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사의 목적으로도 쓰이죠. did you hear what is that? 그가 말한 것을 들었니?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her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you will be punished but what you have done 너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punish 벌을 주다 통티로 되어 있습니다. 벌을 받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단의 덩어리로 묶어보면 for라고 하는 전시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what의 이중구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what이 이끄는 절 명사절로서 문장 전체의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전시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what이 이끄는 절 내에서 그 안에서 what은 주어 보어 목적어 전시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hat you have to do is the meaning right now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의 덩어리를 보세요. 이 덩어리가 문장 전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 내에서 what은 you have to do 두라고 하는 농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이중구조로 쓰이고 있습니다. 덩어리 전체는 문장 내에서 주어 덩어리 내부에서 what은 농사의 목적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접속사 덩어리 관계대명사 와 둘 다 모두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기 쉽습니다. 됐다 하면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왔다 하면 what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어 목적어 전체에서의 목적어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think that he will do the work. 나는 그가 그 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절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대절 다 하면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I don't know what he will do. 나는 그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 What he will do. 보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두라고 하는 농사의 목적어가 빠졌죠. 왜? what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해수나 what he will do. what he will do. 과거의 글을 말합니다. what이 대신에 이 질을 쓴다면 그렇죠. 지금 현재의 그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I think that we should attend the meeting. 나는 우리가 그 페이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절 보세요. that that we should attend the meeting 하나의 덩어리가 think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죠.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know that he will help us. 나는 그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대절 보세요. 이 that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n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입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모두 완전한 문장이 되어 있죠. 대절 맞습니다. 단일 구조입니다. 네 번째 보세요. I know what is important. 나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다. what is important. 이 덩어리가 n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hat이 그 내부에서 중장의 도역 중구조입니다. 여러분 강조입니다만 what은 이중구조 that은 단일 구조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think that he will do next time. 나는 그가 다음번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수가 없구나. 보세요. that 저리 think라고 하는 농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he will do 두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제시된다면 that이 쓰일 수 있겠지만 목적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의 목적어 역할로 동시하는 것 그렇죠. 이중구조가 되는 것 what을 써줘야 됩니다. what을 쓰게 되면 이 덩어리가 think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면서 그 내부에서 두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이중구조 따라서 다섯 번째가 잘못된 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은 5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this is the car that want lent lent 임대하다 필리다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임대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 차다. the car 선행사의 거라고 있죠. which 대신에 that이 쓰인 겁니다. 두 번째 문자 보시면 this is the book when you must read 이것이 내가 읽어야만 하는 책이다. the book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관계사 절 내에서 read 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 which 혹은 that이 쓰이면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I think that he will allow us to read 나는 그가 세 시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한다. 대절 하나의 덩어리가 think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없죠. 완전한 문장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구조입니다. what이 아니라 that을 써야 되겠죠. 맞는 문자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I don't know what I lost 나는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what I lost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노 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본다면 lost 일타 바로 그것의 목적어 역할을 와시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I will give you what I have in my purse purse는 지갑이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무엇을 what I have in my purse 하나의 덩어리가 기부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 본다면 have 무엇을 가지고 있다.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역할을 what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구조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what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2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at is the dress rule that I want to buy. 내가 사기를 원하는 것은 dress rule 옷장을 말하죠. 바로 그 옷장이다. 여기서 본다 그러면 dress rule 관계사 전류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buy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which which 대신에 that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맞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He wants to do what he can do best 그는 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what he can do best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이 덩어리가 두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본다면 what이 두라고 하는 동사의 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중구조로 쓰였습니다. 됐을 쓰면 안 되죠. what을 써야 불바른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will not forget what you said to me 나는 내가 나에게 말한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what you said to me 하나의 덩어리가 forget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what이 say 말하다 무엇을 말하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조입니다. what이 올바른 표현이죠? 네 번째 문장입니다. I hope that you will wonder me your hiking boots 하이킹 부츠는 등산화를 말하죠. 나는 내가 너의 등산화를 나에게 빌려주기를 희망한다. that 하나의 덩어리가 off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없죠.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단일 구조입니다. that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the view what everybody is talking about.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책이다. talk about 뭐뭇에 대해서 말하다. 더보기 가야 할 길은 관계사 절 내에서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라 which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which 대신에 대신 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that 혹은 which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5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기에서 골라 쓰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this is blank I want to do 이것이 내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빈칸에서부터 to do까지 하나의 덩어리가 문장의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두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이중구조입니다. 따라서 what 2번입니다. I know blank it is a good idea 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빈칸에서부터 아이디어까지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조가 아니라 단일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n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면서 단일 구조를 이끄는 것 바로 that이 되겠죠. 세번째입니다. that's exactly blank I did 바로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빈칸에서부터 아이디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본다면 문장의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디드라고 하는 동사의 목조가 필요합니다. 이중구조가 됩니다. 뭐 뭐한 것 그러면서 이중구조 what이 되겠죠. 4번입니다. he said blank he would go blood to study 그는 자신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겠다고 말했다. 미줄친 부분에서부터 study까지 하나의 덩어리가 sad 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he would go blood to study 빠진 부분이 없네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단일 구조 바로 that 5번입니다. blank I have his ears 내가 가진 것이 너의 것이다. 내가 가진 것 빈칸에서부터 I have 아이 덩어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have 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 하는 것 이중구조 바로 what 이 되겠죠. 6번입니다. blank is a famous writer is well alone 그가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빈칸에서부터 famous writer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보면 이 덩어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덩어리 내에서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that 7번입니다. this is blank. I thought last year. 이것이 내가 작년에 생각했던 것이다. 빈칸에서부터 last year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보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내부에서 본다면 think라고 하는 농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네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 what이 되겠죠? 그러면 what이 이끄는 이 관계대명 사절이 문장 전체에 보호가 되면서 what은 think라고 하는 농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이중구조 8번입니다. There was nothing in the shop. Black I wanted to buy. 이 상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사기를 원하는 어떠한 것도 없었다. I wanted to buy. Buy 라고 하는 농사의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nothing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치가 되겠죠. 그런데 부정대명사 부정경영사는 대체로 관계대명사 death을 쓰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death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9번입니다. He is the greatest poet Black England has ever had. 그는 영국이 지금까지 가졌던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The greatest poet 바로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행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최상급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시되겠죠. 10번입니다. 그는 1600년에 지어진 집에서 산다. 선행사는 무엇입니까? 1600년에 지어진 것은 집이죠. 집. A house A house 가 바로 선행사입니다. 사물이죠. 휘치가 되겠죠. 관계대명사 휘치되어 쓸 수 있는 것 대시됩니다. 따라서 death 11번입니다. Tell me blank You want to know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다오. 보세요. blank 에서부터 no까지 하나의 덩어리를 본다면 이 덩어리가 tell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브를 본다면 n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what이 되겠죠. 이중구조가 됩니다. 12번입니다. There was a little blank could be done for the injured man. injured 부상당한 이라고 하는 뜻이죠. 부상당한 사람을 위해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선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바로 선행사입니다. 부정대명사죠. 관계대명사 death이 되겠죠. 13번입니다. I can understand a word blank it says.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가 말하는 단 한마디도 루이드가 바로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은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which 혹은 that. 14번입니다. There was nobody in the room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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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a bow 방에 어떤 사람도 없었다. 어떤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 선행사가 뭐가 되는 거죠? nobody가 선행사가 됩니다.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hat을 쓸 수 없습니다. nobody 부정 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that이 자연스럽습니다. 15번입니다. This is blank. I'm looking for. 이것이 내가 찾고 있는 것이다. 빈칸에서부터 looking for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이 덩어리가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것은 전시사 for의 목적어입니다. 이중구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what. 16번입니다. His book is the best book blank has ever been written on the subject. 그의 책은 on the subject. 그 주제에 관해서 여태까지 쓰여졌던 것 중에서 best book, 최고의 책이다. best book, 선행사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있으면 what을 쓸 수 없습니다. 선행사에 뭐가 있습니까? the best book, the best, 최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관계대명사 death을 쓰죠. 17번입니다. The man of things, blank, he has just studied, have not improved his models. improve, 향상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models, 도덕심입니다. he has just studied, 그가 연구했던 인물들, 그리고 사물들, 이런 것들은 그의 도덕심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선행사를 보세요. 사람, 사물, 짬뽕이네요. 짬뽕은 그렇죠. 관계대명사 death을 씁니다. 네. 18번입니다. some friends, blank, whether not expected, cam suddenly.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부 친구들이 cam suddenly 갑자기 왔다. some friends. 선행사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왔을 수 없습니다. 선행사 앞에 some이 있죠. 부정형용사입니다. 대체적으로 관계대명사 death을 쓰겠죠. 19번입니다. who, blank, as common sense, can commit such a fully. common sense, 상식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fully, 어리석은 짓. commit, 저지르다. 누가? 그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선행사가 무엇입니까? 후입니다. 의문대명사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쓰이면 반드시 관계대명사 death을 쓰게 됩니다. 20번입니다. This is a lot of apology. blank, he loved himself. 이것이 apology, 사과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a lot of apology, 반성문입니다. 이것이 그 자신이 직접 쓴 반성문이다. 선행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what은 안되죠? 반성문, road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을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which가 되겠죠. 그런데 위치 대신에 대신할 수 있는 것, 대십니다. eclipse 이 mining사의 목적을 하자입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는 각각의 주식을 하자. 그래서 이 분의 뱉석을 입구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 분의 뱉석을 위치해 보다가